자 우리 회원님들 혹은 장사님들 잘봐요 이거 핸들 하다가 박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건을 자다 일어나서 지금 목소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접었죠 군무줄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이에 껴서 이렇게 돌려서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군무줄을 껴요 그러면은 수업하다가 박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수건으로 해서 덜 박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팁 아시겠죠? 알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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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? 알겠죠? 아시겠죠? 예이이이잉 오케이